예전에는 여러분들 성탄 전 날이 상당히 소란스럽고 요란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참 많이 가셨죠. 그래도 이제 성탄 전 날이니까 오늘 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항상 바다님 이상길 님 자주 찾아주셔가지고 굉장히 고맙습니다. 아마 다른 논평들하고 달리 공병호 tv를 여러분 꾸준히 보시게 되면 세상 보는 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달라지게 되지 않겠느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좀 아주 자극적인 그런 부분보다도 사건을 이제 선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성탄 전 날 방송의 이제 주제는 이재명 씨하고 송영길 씨 전직과 현직이지 않습니까 참 이제 운명이 아주 크게 달라지게 돼 버린 거죠. 송영길 씨가 이 경선 민주당 경선을 이렇게 주관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당대표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한 처음에는 이낙연 후보 하고 이재명 후보 사이의 균형을 이렇게 잘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선 과정에서 이제 보면은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난 다음에 아주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신문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언젠가 한 번 복귀를 해 가지고 정리하게 되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번 만나고 와 가지고 그때 이제 그래서 그 당시 세상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거든요. 이재명 씨가 이렇게 만나 가지고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타일렀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한테 지역구란 것은 생명주라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송영길 의원의 지역구는 워낙 제가 볼 때는 송영길 후보 지지도가 강하기 때문에 6선 7선까지 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런 자리를 그냥 2022년 또 6월 1일 보궐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와 함께 넘겨버린 거지 않습니까 당권을 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을 건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그냥 사람들이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으면 맵 입으로 그냥 넘겨줬겠냐 그냥 공짜로 넘겨줄 수는 없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런 거야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제가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구란 것은 생명줄 같은데 송영길 당시 당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이재명 씨와 함께 그냥 그대로 넘긴 건 앞으로 아마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운명이 달라져 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달라져 버린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이 송영길 씨가 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꼭 그 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송영길 씨 부인 전하는 의학에 따르면은 술 없이 잠을 자기가 힘들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건이 사건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기부금을 낸 사람 죽음 때문인지 아니면은 송영길 씨가 이 사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저는 사건 전반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연류가 돼서 정치적 생명이 끝날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일보 보도인데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부인이지만 임영신 씨는 변호사를 맡고 있고 참 당시에 변호사 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저보다 아마 2, 3년 아랠 텐데 변호사 사법고시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웬만한 사람들은 운동권에 주요 인사들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법고시를 통과해서 참 머리가 좋은지 아니면 참 납득하기가 좀 힘들죠 학생 운동한다고 이렇게 공부도 제대로 안 했을 건데 이렇게 지금 이제 되어가는데 보시게 되면은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남편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한동훈 물병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 내용은 어제 이제 살펴봤지 않습니까 송영길 씨가 정말 586 운동권에서는 가장 선두주자고 가장 출시를 많이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사람 앞날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를 좀 먹고 진지하게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조신을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업이든 인생이든 간에 한 방에 그냥 가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본인이 우열곡절을 겪어가지고 좀 잘 풀렸더라도 이게 뭐 내가 잘했어기보다도 정말 최상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운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동안 참 성성장구한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런 586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당대표도 지내고 5선 정도까지 지낸 그런 사람은 유일하죠 송영길 씨가 인생이나 이런 데서 앞날을 누구도 예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제 사건을 한번 제가 정리해보면 2023년도 4월 12일 날 서울중앙지검이 민주당 전당대회의에 돈봉투 수사를 결시하고 24일 날 파리에서 송영길 씨가 귀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래구 씨 박용수 씨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수사가 되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윤간석 현역 의원이 삼선 의원이 구속 기소됐고 이제 제명이 선거법 선거자금법 위반하고 정당법 아마 위반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꽤 시간이 오래 걸려가지고 12월 8일 날 검찰이 송영길 전 당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제 18일 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같은 날 삼선 의원인 윤간석 의원이 법정에서 검찰로부터 구형 5년을 받은 거죠 일치가 이제 이렇게 돼갑니다 그 사이에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모두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만 인간적으로는 좀 연민을 가지게 되는 거죠 고생을 많이 했겠다 그래서 이제 부인 입에서 그렇게 술이 없으면 못 잘 정도로 괴로워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내심 굉장히 이렇게 힘들더라도 외면상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제 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폼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송영길 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좀 정리정돈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이제 본인 페이스북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12월 7일이거든요 내일 검찰 출두를 앞두고 효창동에 있는 이봉창 역사울림관에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착잡했던 거죠 이게 이제 12월 8일 날 검찰이 출두를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 출두해서는 묵빙권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12월 13일 날 영장 청구가 됐습니다 변호사들과 실질심사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사진은 효창공역 앞 사거리 1층 중국집입니다 용산 토박이 아주머니가 운영합니다 5천 원짜리 짜장면을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을 또 올렸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3일 전에는 이제 송영길 씨의 부인 대신은 임영신 씨가 남편이 어젯밤 구속돼서 오늘 아침 서울구치소로 매내려갔지만 책 반입도 금지되고 서신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고 이렇게 이제 남영신 씨가 올린 글을 현직에 있을 때는 이제 조직이라는 것이 큰 방패마귀가 되고 현역 의원일 때는 방패마귀가 될 수 있지만 전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딱한 상황에서도 송영길 씨 부인이 유일하게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발신할 수 있는 데는 송영길 씨가 운영하던 페이스밖에 없는 겁니다 크게 권력이라는 게 이런 거죠 뭐 아주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끈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이제 3일 전에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를 대신해서 말씀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해 준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처 작주 입처 개진입니다 저는 어느 곳에 있든지 검찰에 굴복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이 수처 작주라는 것은 있는 그곳에서 주인이 되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않는 특수 이분은 직무유기고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궤변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참 좌파 계열에 속한 사람들은 이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는 것 같습니다 만인에게 평등한 법이 돼야 됩니다 저는 법 앞에 평등을 원합니다 저의 무고함을 제대로 증명하고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돈 봉투 사건에 관련됐던 강래구 상임감사 이종근 사무보총장 전 윤관석 국회의원 박용수 보좌관 모두가 다 불었지 않습니까 사실을 털어놨는데 본인은 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친김에 송영길 씨가 운영하고 있는 송영길 tv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역순으로 최근에 이제 송영길 구속은 정치기획 구속이다 목숨을 건 독립선열에 비하면 지금 나는 호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대단한 거죠 어쨌든 간에 뭐 부인 입장이야 뭐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제 이 추운데 그냥 감방에 갇혔으니까 뭐 이제 12월 20일 날 금요일 날에 구속이 여러분들 구속이 23일이 18일입니까 18일이니까 20일 날 오후 4시에 아마 지지자들이 지지자들이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서 이렇게 검찰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역순으로 d를 쭉 나가보게 되면은 국민의 캐비넷이 열려서 윤석열과 김건희 한동훈이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12월 16일입니다 그러니까 23일 날 구속 수감됐으니까 며칠 전인 거죠 여러분 이 정도인데 뭐 2024년 총선을 패배하거나 아주 대패를 하게 되면은 윤 대통령을 그냥 두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오감이 그냥 서려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줘도 여러분들 마지막에는 결국 보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송영규 씨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핵심 인사들이 지금 윤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라는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처벌받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4년 4월 총선에서 기존의 사전투표를 주무르는 방식으로 더불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저는 탄핵하고 이런 부분들은 불가피할 거로 봅니다 그 정오심이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오심과 시기심과 피해의식이라는 것은 어떤 호의를 베풀더라도 그걸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없애기가 힘들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일 전에 구속되기 6일 전에 여기 보시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낼 때까지 온몸을 다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좌파진영의 핵심 인사들이 갖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시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낭만적인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 아주 그냥 호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23일 날 구속이 됐는데 9일 날에는 전주 북콘서트도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좌파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걸 보게 되면은 물개신 작전을 자주 쓰는 거죠 어떤 사안이 터지게 되면은 그 사안을 엮어가지고 다른 사건을 끌어들여가지고 이런들 물타기를 해버리는 그런 굉장히 특별한 그런 습성이나 습관이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게 되면 검찰 조사 후 인터뷰에 수사라 김근희 여사를 먼저 수사라 뭐 이런 식으로 물개신 작전을 펴는데 굉장히 익숙한 겁니다 이제 이거는 2주 전에 8개월 만에 검찰 소환을 하게 된 거 자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송영길 씨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초창기에는 중립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했지만 물론 당시에 이제 이낙연 후보가 많이 밀렸죠 밀렸는데 선거 막판에 여러분들 이재명 후보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냥 태도가 돌변하게 되는 거죠 돌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낙연 후보가 그냥 중간에 그냥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권 해석 같은 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일방적으로 그냥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선회를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초점이 됐던 당대표인 송영길 씨를 만나가지고 승부를 건 것 같아요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본인 지역구를 넘긴 거 아니에요 지역구를 넘긴다는 것은 너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그냥 뭐 선의의 지역구를 넘겼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가 초유의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고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송영길 씨가 이재명 씨를 종정해가지고 자기 지역구를 물려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야기가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로써 이제 송영길 씨는 정치자금법이나 그다음에 정당법 위반이기 때문에 아마 진역형을 하면 제법 길 것이고 피선거권을 여러분들 하기에 아마 또 민주당 이름 등장하게 되면 그냥 뭐죠 복근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 신평 변호사는 연체가 좀 됐죠 뭐 1950 한 3년생 정도가 됐을 겁니다 이제 본인 이야기에 따르면 요즘에는 윤 대통령하고 어떤 뭐 연락이나 이런 것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개 이제 나이가 들면은 세상에 발신하는 메시지 숫자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말을 가려서 하는 거죠 공직을 맡고 있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든 이 신평 변호사가 글을 쓰게 되면 페이스북 같은데 글을 쓰게 되면 신문들이 이렇게 많이 받으니까 이재명 총선 이전에 사퇴할 것이다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신평 변호사는 글을 잘 쓰지만 글의 메시지의 신뢰도 같은 건 근래에 많이 뒤떨어졌죠 본인은 이렇게 전국을 잘 잃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번번이 여러분들 헛발질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페이스북에 며칠 전입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이전에 사퇴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김부겸 씨나 이탄희 비상대책위원장이 유력할 것이다 근거는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그야말로 황당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문화일보 기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댓글을 일단 읽어보지 않습니까 시중에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이 기사를 봤을 때 자기 생각이 있지만 자기 생각을 내세우기 이전에 댓글이 여러분들 한 30개 가까이 달렸는데 대부분 심평변호사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거죠 소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소설을 쓰시기 바랍니다 뭔 소리를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그냥 입을 담으시고 그냥 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재명 씨가 그냥 그만둘 사람입니까 당권을 놓게 되면 그야말로 그냥 힘이 빠지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놓겠습니까 악착같은 견디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비난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저도 뭐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냐 근거가 있으면 이런 근거에 의하면 이런 주장을 펼친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무 근거 없이 뜬금 없이 여러분들 그냥 찍 갈겨 놓으면 그거는 사람들한테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지름길이지 않겠느냐 이제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신평 변호사는 처음에는 한동훈 씨보다는 원희룡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혔고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당에서 알아서 하겠지 뭐 우려하는 정도만 되지만 누구를 지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글을 발표했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내용의 조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튼튼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국가를 대개에게 나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의 이유를 대비해야 된다 다 좋은 이야기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세 번째 이야기는 좀 경박한 그런 주장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틀림없이 어떻게 미래를 틀림없이 이런 표현을 씁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총선 이전에 사퇴하는 희생의 정신을 보임으로써 자기 대권 도전에 활력소로 삼을 것이다 이런 경우에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유력시대는 사람은 김부겸 전 총리 이탄희 의원 등이다 그분들과 대비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금 더 진취성이나 참신성 등에서 손색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참 뜬금없는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 글에 대해서 또 잔동하는 사람도 많지만 바로 밑에 이러면 한 분이 댓글을 남기셨네요 이태근님이란 분이 다른 것은 몰라도 이재명 사퇴는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마 틀림없이 이런 표현을 어떻게 씁니까 신평 씨가 그의 첫근이 벌써 사퇴를 언급했습니다 이태근 씨가 변호사님 정령 그의 거짓말을 기억 못하십니까 이렇게 툭 쏘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가벼운 그런 글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뢰도 같은 걸 높이려면 미래와 관련돼서 어떤 재언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재명 씨가 그동안 해온 그런 은행이나 또 이재명 씨의 어떤 그런 사람 자체의 특성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그러면 권력의 끈을 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사람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런데 뭐 아마도 틀림없이 이렇게 본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쓰게 되면 신문들이 다 받아 쓴다는 것을 본인이 알 텐데 아무튼 그렇게 좋은 그런 태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총선을 승리를 하려면 장재원 씨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동아일보에 오늘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순서거든요 4번이 한동훈 장관 마지막 날의 예비 고1의 책 선물 제목은 모비딕 아마 미국 소설이죠 다섯 번째는 여당 여성 비상대책위원장의 위원회 이수전 김혜지 윤희숙 거론 아홉 번째 장재원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국회의원 당선 의미가 없어 여러분들 이 모든 내용의 공통점이 뭡니까 4번 5번 9번이 공통점은 2024년 4월 총선에서 최소한 국민의 힘이 선방하거나 아니면 대승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활동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4번 5번 9번 활동이 다 있는 거죠 장재원 씨가 물러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물러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성목의 비상대책위원회 후보군의 김수정 씨나 김예지 씨나 윤희숙 씨가 거론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한 것도 여러분들 다 승리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아홉 번째 잘 많이 읽힌 장재원 씨 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 큰 용기하고 큰 결정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장재원 씨가 이번에 자진해가지고 여러분들 자기 의원직을 내놓은 것은 큰 결정이었죠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는 지역구 행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오늘 지난 7년간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주민들과 함께했던 장재원과 함께하는 민원의 날 61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의 주민들하고 행사하는 내용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장재원 씨가 지역구에 자기를 응원했던 사람들하고 함께 민원의 날 마지막 행사를 이렇게 정리정돈했습니다 장재원 씨가 물러난 것은 딱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역구 국회의원 자리를 던질 때 페이스북에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피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승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 놓습니다 장재원 국회의원이 다선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은 결국은 2024년 4월 총선 승리라는 것이 윤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는 것 아닙니까 장재원 의원이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우파 진영의 여러분들 호의적인 사람들은 분명히 여러분들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심을 내려놓고 소위 실체적 진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일어났고 지금 일어날 예정인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할 수 있는 지혜하고 용기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전혀 기대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침 여러분들 사상구의 장재원 의원이 그만두셨기 때문에 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것이 가장 좌측이 2016년 장재원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던 그런 부산 사상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선관위가 공식교를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에서 차익값 사전빼기 당일을 구한 겁니다 이 중간이 2020년도 4.15 총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중간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의 차익값이 통계적으로 너무 큰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숫자를 이론적으로 0에서 3% 이내로 수렴시켜가는 과정에서 찾아낸 후보 간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데 활용한 규칙 조작값을 활용해 가지고 수정 보완한 조작이 일어나기 전 상태 이전 상태를 여러분들 복원한 것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직선거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고도의 고등수학이나 난해한 물리학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간단하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교를 발표한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4.15 총선이 어떻게 조작됐는지가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관외 사전투표에 장재원 후보가 차익값이 마이너스 15% 배재정 후보가 플러스 14%라는 것은 무슨 뜻을 나타난 겁니까 관외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5%만큼을 장재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훔쳐가지고 그거를 더불당의 배재정 후보 한 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관외 사전투표의 조작규모만 하더라도 관외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30%를 조작한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다음에 국외 부재자 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장재원이 차익값이 마이너스 27% 배재정이 플러스 30%라는 이야기는 그냥 숫자로 보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27%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훔쳐서 배재정 더불당 후보한테 30%를 더해 줬으니까 반올림회가 여러분들 30% 27% 나왔으니까 얼추 뭐죠 28 곱하기 2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40, 56% 정도의 여러분들 국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삼락동 같은 경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11% 플러스 12%란 뜻이 뭡니까 11%만큼 훔쳐가지고 12%는 더해 줬으니까 약 24% 정도의 그러니까 삼락동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의 24% 정도로 이동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엘리트들이 다 이런 그냥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에 대해서 다 침묵하고 은폐하는 그런 대열에 동참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패할 가능성이 매우 매우 아주 높은 상태인 겁니다 우선 국민의힘을 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선거 문제를 다루어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선거가 여러분들 계속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여러분들 기가 찬 것은 이렇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제야전문가라는 분이 나서 가지고 차익값 크기가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30에서 27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위반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이 30 플러스 30 마이너스 27을 계속적으로 수렴을 시켜가지고 0의 3%까지 수렴시키게 되면 바로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조작한 사람들이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작값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그대로 그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거를 여러분들 복원해가지고 다 여러분들 후보별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구해가 차익값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이상적인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상태를 다 복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윤 대통령께서도 입을 담으시고 한동훈 장관은 문산 쳐다보고 국민의힘은 다 여러분들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냥 2024년 4월 달에 총선은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그냥 대표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이변이 발생하게 되면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미래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지는 않지만 현재 사전투표 제도를 계속 존속하는 한 이런 이 2020년 4.15 총선 그래프보다 훨씬 더 심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재훈 후보가 지역구를 던지고 이런 것은 다 제가 높게 평가하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의 이렇게 지배 엘리트들이 나라의 존망과 국민들의 생사와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토록 비겁하고 침묵할 수 있는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방송을 내보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의 한규섭 교수가 분석한 그런 총선 전막이라는 것을 여당이 대선 때 윤석열만큼 득표할 때는 서울의 27석이 과반이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2020년도 총선 2022년도 3구 대선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심하게 조작을 한 선거가 4.15 총선이고 그 다음에 3구 대통령 선거고 그 다음에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최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6월 1일 지방선거를 가장 조작을 눈치를 보면서 낮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규섭 여러분들 교수가 서울대 교수가 이 발표한 내용은 어제 말씀드렸지만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내용이 84대 163위 4.15 총선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전산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전국 평균으로 25% 조작과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미래통합당 후보의 12.5%를 훔쳐가지고 더블당 후보의 12.5%를 대주는 마이너스 12.5 플러스 12.5가 25% 전국에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투표자 수의 25%만큼 조작한 선거가 4.15 총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선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방심을 많이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조작값을 다 좀 낮췄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본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고 너무 편하게 이기는 것보다도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걸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작값이 낮은 겁니다 그 낮은 조작값을 가지고 4.15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84석이 138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2022년 또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전국적으로 역대 선거 가운데 가장 조작값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만큼 눈치를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쉬운 것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하시지 않더라도 그냥 선거 공정성에 대한 촉구 정도만 하더라도 바짝 엎드릴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 건인 거죠 그래서 이런 가장 낮은 조작값을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 적용하게 되면 181석을 차지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2024년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만 없으면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그 승리폭도 상당히 클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그러나 조작을 하게 되면 4.15 총선보다 훨씬 더 근격자로 더블당이 여러분들 승리할 거라는 이야기죠 다시 한 번 정리하게 되면 현행 선거 제도처럼 과감하게 조작을 하게 되면 개헌선을 더블당이 무너뜨리고 압승을 하겠지만 그걸 막을 수가 있으면 큰 폭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보실 수 있는 것이 이걸 보시면 좋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강서구의 역대 선거결과입니다 강서구의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84석 138석 181석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냐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국민의힘이 크게 승리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4.15 총선이 35% 조작값이었습니다 3구 대통령 선거가 25% 2022년도 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가 15% 조작한 겁니다 한규역 서울대 교수는 이걸 철저하게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있지만 참 나라가 큰일인 거죠 그냥 전산조작의 조작값을 몇 프로 여러분들 입력하는 거에 따라가지고 선거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이 잘 들리시죠? 여러분 방송이 잘 들리시면 중간에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방송이 잘 들리면 잘 들린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참 선거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을 막아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2024년 4월 총선 결과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막으면 국민의힘이 큰 폭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그걸 막지 못하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나게 대승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천신문을 보니까 인천의 범신민년대회 26개 단체가 인천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했네요. 계양구는 아시다시피 송영길 전 대표의 당대표 여러분들 지역구였던 거죠. 여기에 인천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기자회견 12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 범신민년대회 26개 단체는 12월 21일 날 인천지방검찰청 정문회에서 인천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고발하더라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선거에 관해서 모든 공적인 그런 업무 추진이 다 중지된 상태인 거죠. 대법관들은 덥고 지역선거관이는 여러분들 그냥 조작하고 검찰은 수사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인천범신민년대는 인천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6월 1일 계양체육관에서 제8회 2022년 6월 1일입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 및 개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개표장에서 위조 투표지로 보이는 다량의 투표지를 개수하고 현장의 투표지 일렬번호를 절치 그렇게 투표지 일렬번호가 여러분들 찢어지지 않은 상태니까 선관위 직원이 가위를 가지고 현장에서 일렬번호를 자른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절치에서 투입하고 투표함이 비워져 있는 상황 등 선거결과 조작 범행을 하고 이를 묵인 방조함으로써 선거결과를 조작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이 나서가지고 첫 번째 증거사진은 교육감 선거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됐다가 개표장에 쏟아진 다른 투표지 과 달리 새로운 투표지를 재단한 것으로 보이며 사전투표지가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빡빡한 행태가 여러분들 이렇게 딱 그냥 발각이 된 거죠. 그것은 이제 사진들이 지금 다 남아있으니까 한 번도 접힌 적은 물론 교부된 적조차 없는 투표지다. 인쇄소에서 여러분들 인쇄를 해가지고 그냥 그거를 사전투표가 끝난 날로부터 시작해서 개표일까지 투입한 거죠. 인천교육감 선거에 권호영 변호사님이 여러 번 공개를 한 적이 있죠. 이런 투표지들이 개표장에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민단체 사람들이 다량의 위조된 가짜 투표지를 제작했고 이를 개표장에 투입했고 이재명의 경우 당일 투표지 사전투표지 모두를 조작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계양구리의 6월 1일 보궐선거 이재명 후보가 출마했던 경우에는 그 선거 결과를 분석해보게 되면 조작에 사용된 규칙이 10%가 나오죠. 미래통합당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0장을 마이너츠리하고 그것을 10장을 더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20%의 득표수를 이동시킨 거죠. 그리고 개표장에서 투표지의 일렬번호를 잘라서 투표지를 위조 변조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계양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죠. 이 계양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분이 절치선이 찌되지 않는 투표지를 가위를 짜고 현장에서 다 이렇게 잘랐죠. 이것이 이렇게 그냥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개표장의 투표지의 일렬번호를 잘라서 투표지를 위조 변조했으며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은 바로 계양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투표 과정 개표 과정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으로 남았고 다량의 일렬번호가 붙어있는 투표용지가 개표장에서 발견됐다 말했다. 당연히 여러분들 당일투표지 같은 경우에 절치선을 잘라가지고 가위로 자른 다음에 한 장씩 교부하지 않습니까 일렬번호가 붙은 상태로 여러분들 투표자에게 교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렬번호가 붙은 상태로 당일투표지가 대거 발견이 된 겁니다. 또 선거관리변의 직원들은 부정선거를 방조하는 공범들로서 가짜 투표지를 제작 또는 반입하고 그 결과를 투표 및 개표 결과에 반영한 등 허위 공무수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선거관리변의 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일렬번호를 떼거나 가짜 투표지를 반입하고자 할 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이제 그냥 유일하게 지역신문에만 나온 겁니다. 인천신문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참 이게 문제가 큰데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그러면 2022년도 6월 1일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한 달이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인천광역시 교육감선거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런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도 투입했지만 전산조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숫자를 그냥 만들어낸 거죠.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를. 그 제야전문과 이름 분석해보게 되면 그게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도성훈 후보가 좌파 교육감 후보일 겁니다. 최계훈 후보가 우파 교육감 후보입니다. 후보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최계훈 후보한테서 1852표를 훔쳐가지고 도성훈 후보한테 1852표를 더해준 그런 선거가 인천교육감선거인 거죠. 그게 선관위의 전산조작을 하는 소위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민주노총과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 조작값 10%가 있게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좌파 교육감 후보인 도성훈 후보는 조작하지 않았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3%인데 조작을 해가 46% 끌어올려준 겁니다. 그게 이러면 늘 발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계양구의 교육감 선거나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사건은 실물위조특표제가 여러분들 발각이 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절치선을 잘라 가지고 위 변조한 것이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인천범신민년대회 26개 단체가 인천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발하게 된 겁니다. 참 여러분들 아무도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권호영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엘리트들이 이렇게 타락을 해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 선거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대법관들이 또 중립적으로 판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선거사범을 다루는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덮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 여러분들 언론들도 다 덮는 쪽에 가담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데에 어떻게 이렇게 힘을 다하는지 정말 신기하다 생각된 정도죠 그리고 식자층들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제 선거의 문제를 오랫동안 이렇게 다루고 있는 많지 않은 사람 가운데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오근호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좀 격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우고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문제 본질과 핵심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4.15 총선 이제 무슨 짓은 그만해야 된다 무슨 일양인고 하니까 지금 상태로 4.15 총선 치러가지고 국민의힘이 대표고 선거 사기범들은 또 사기칠 거다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나라가 병이 들었는데 국회의원 후보를 누구누구로 공천하고 그 누구누구들 외에 대안이 없다고 찍어대는 누구누구들이 있다 이런 누구누순 짓을 언제 그만들지 참으로 암담하다 정말 한국의 현실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 어떻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무선무선 짓을 멈출 유일한 출구가 선거인데 그런데 그 선거가 심하게 병이 들었다 천명 남짓 샘플 조사에서 100명의 전화번호만 훔쳐도 당나귀 박힌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있다 이런 조작 여론조사로는 뭐뭐를 가려내거나 무슨 무슨 짓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투표 개표도 마찬가지다 투표 개표에서 가짜 투표지가 난무한다 그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위조 투표지 공장들이다 가짜 투표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악한 상황에 대해서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나 범죄수사를 촉구하는 사람들이 더물다 부정선거에 비명을 지르는 자유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거구라는 딱지 막말이란 딱지를 붙이는 악한 사람들을 보면 그야말로 기가 막힌다 너절한 인격에 병든 양심 사람인 척하는 것이 역겹다 내가 가끔 방송에서 구역질이 난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실인 겁니다 옥 대표가 여러분들 격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심한 표현을 쓴 거는 제가 지웠지만 사실 그 심한 표현이 뭐 하나도 여러분들 뭐 그렇게 틀린 것은 아닌 거죠 다만 이제 이게 방송이니까 그런 표현까지 사용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운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 적어도 거짓을 미워하고 사실과 진실에 대한 존중은 있어야 되는데 눈앞에 있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뭐 같은 눈으로 남을 가르치려 든다 천경전 지나 한국 사회 속에서 2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하다 하며 살다 보니까 이런 뭐 같은 한국인들에 대하여 숨죽이며 인내한 게 바보 짓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온갖 비리와 뇌물을 온몸에 감고 살면서 아닌 척하며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아끼지 말았어야 됐는데 막연한 두려움에 말하지 못했다는 자책이 있다 나는 이미 모르는 척 아닌 척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이라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무슨 무슨 짓과 거짓말 범죄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비난을 할 생각이다 듣기 싫고 역겨우면 눈과 귀를 닫으면 되고 자신을 욕하고 비난은 같으면 내 쫓으면 된다 부디 나의 비난에 직접 당사자는 없기를 바라지만 왜 없겠나 선거범죄는 범죄의 양상을 보면 우리 사회의 엘리트라는 집단의 철저한 남합 카르텔 범죄다 검사 판사 변호사 기자 공무원이란 역할만 다를 뿐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 이런 짐승같은 사람들이 반성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시간이 응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간은 만물을 녹슬게 하는데 범죄자들의 굳은 담합의 맹세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해체될 것이기 때문이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선거범죄의 담합이 깨지는 그날이 아닐까 생각한다 미련한 자들의 선거범죄가 전산 오류나 외부 해킹으로 엉망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의 행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미 그 조짐은 국정원 부항점검 결과와 행정안전부 전산 오류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4일을 총선해서 선거범죄 단재와 재선거의 기대가 있는 것이다 부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면 이런 선거범죄와 같은 무한 짓을 한국인들이 더 이상 못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렇게 썼는데 좀 격한 병신 이런 표현은 조금 제가 지웠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를 질타하는 목소리에 진실의 목소리랑 그런 내용은 하나도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자신들과 자식들의 앞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체제 변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여러분들의 이 범죄 행위에 어떻게 대한민국의 그 모모한 그런 공직자들이 다 가담을 하고 있는지 식자층들이 다 가담하고 있는지 가끔 이렇게 맨정신으로 찬찬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회가 미친 건지 아니면 내가 미친 건지 이 사회가 완전히 맛이 간 건지 내가 맛이 간 건지 그런 여러분들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기 글을 보고 한 분이 황영식이란 분이 오근호 대표의 글을 보고 이 나라가 병이 너무 깊어 대수술 아니면 회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큰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좋아요가 여러분들 너무 작으니까 여러분 보시는 분들이 한 번 손가락으로 여러분들 클릭을 좋아요를 여러분들 한번 다 누르셔가지고 조금 노출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정말 타락을 한 겁니다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타락을 한 거죠 그래도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중국이란 나라는 한국을 속국처럼 삼고 싶지 않겠습니까 자유로운 국가가 저렇게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하는 것이 눈에 가실 겁니다 중국의 댓글 공작이 한 교수님의 집요한 노력으로 이렇게 실체가 드러나게 됐네요 중국은 본인들의 여러분들 바로 인근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든 한국을 본인들의 영향력 하에 묶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 조치를 다 취하겠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 화제가 됐던 초한전 한국의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댓글 부대를 한 4천만 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한 교수님이 대구에 계시는 한 교수님이 이지용 교수님 계명대 교수님이 밝혀가지고 많은 분들의 관심거리가 됐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밝힌 연구가 밝혀졌네요 용민우 가천대의 교수 연구팀이 실질적으로 중국 공상당이 개입했을 것으로 추측되고 의심되는 중국 공호 해모 조장 댓글을 조직적으로 여러분들 작성해가지고 유포시킨 9월부터 11월 사이에 50개 개정이 활동했고 댓글만 하더라도 3만 개 정도를 날렸다 중국이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조직적으로 벌리는 댓글 공작의 수치로 확인됐다 국내 안보 관련 연구팀 분석 결과 댓글은 주로 중국 우월주의나 한국 비하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글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다 올해 9월부터 11월에만 최소 3만 건이 없는 댓글이 만들어졌고 국내의 연론을 갈라치게 하거나 민심에 영향을 미치게 중국이 무차별로 온라인 공간을 파고든 것으로 보인다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중국을 영향력 하에 두려고 하게 되면 거기다가 앞으로 선거가 무너진 상태에서 총선과 대선이 그쪽 동네로 넘어가게 되면 나라가 완전히 중국의 발바닥 밑으로 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게 나라를 지킨다는 개념 자체가 너무나 시박해져 본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게 아마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소위 중국의 여론공작에 맞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일종의 매뉴얼 지침서입니다 계정 아이디 계정사진 작성 댓글 이렇게 가이던데 예를 들면 이런 댓글들을 유포를 시키는데 6.25는 남북이 아닌 북일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데 어쨌든 중국의 우월주의 한국비와 한미한일관계비와 대내 갈등 조작 이렇게 50개 계정을 이렇게 운용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유포를 하고 중국 댓글 부대로 추정되는 네이버 계정들의 연결망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 거죠 당연히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인터넷 실명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국가를 지키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누가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정신상태가 이렇게 뭐죠 허리멍텅해 가지고 앞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한국은 특히 특수한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이게 밝혀진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4년 6월 26일만 하더라도 10명 가운데 7명이 포털뉴스 댓글실명제를 찬성을 했거든요 이 실명제를 해야 되는 거죠 댓글실명제 이것이 이제 한때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가지고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무산이 됐는데 나라의 안보 차원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글을 써려야 되면 인터넷 실명제를 해야 되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게 인터넷 실명제를 하다가 2010년에 참여연대가 일어난 데 우연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제한적 봉인 하계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우연결정을 내리는 거죠 익명으로 모든 여론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5년 만에 끝을 냈는데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지금 바뀌었으니까 이 문제를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해서 실명화하는 방위법으로 그렇게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인터넷 실명제를 한 것이 한 5년 정도 역사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 불황 문제 어제죠 어제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다 어디로 갔나 이런 이제 방송을 제가 목요일 날 했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스케치를 하게 되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한국에 방문한 그런 국적별 여러분들 그런 관광객 숫자들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다 회복이 됐는데 중국만 43%로 아직도 아주 회복이 안 됐는데 그 이유를 이제 중국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일명 부해효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또 실업난이 불황으로 인해 실업난이 심해 가지고 해외여행을 할 엄두가 없다 그런 내용을 이제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드렸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때 이야기한 중국의 실질 부동산 가격지수가 2021년도 여러분들 10월부터 시작에 급속히 내려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럴 것이다 짐작하셨겠지만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불황이 깊은데 그 불황 원인을 대차 대조표 불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그럼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격도 하락하고 그 다음 부채가 많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너무 많은 그런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레즈라든지 유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 한 전문가가 이야기하네요 노무라 종합연구소 리차드 쿠 수석 에카나미스트는 중국이 과거 버블 붕괴기 일본과 같은 대차 대조표 불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차 대조표 불황은 가게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부채 상환에 전념하기 때문에 경기가 얼어붙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거는 중국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인 거죠 대차 대조표 불황이란 것은 부채가 많으면 원리금 상환하고 이자 상환에 사람들이 흑흑 거리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자산 가격까지 하락하게 되면 집값까지 하락하게 되면 부해 효과까지 마이너스가 되니까 경기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또 이 쿠 에카나미스트는 중국은 현재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와 중진국 감정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따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출구가 있는 겁니다 출구는 뭐 딴 게 아니고 중국이 막대한 돈을 푸는 재정정책을 표지 안다면 디프레이션에서 탈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중국이 당장 어려워진다는 건 이야기는 아니죠 돈을 풀면 되니까 돈을 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구조적인 문제는 다 덮이겠지만 돈을 풀어가지고 결국 중국이 출구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본 버블보다 훨씬 더 타격이 심할 거란 겁니다 불황과 인구 감수가 중국의 경우는 일본은 불황을 맞았지만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불황도 맞고 자산 가격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구 감소도 겹쳐지고 그 우리하고는 비슷한 거죠 중국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가게에 타격을 주고 있는 건데 1990대에 일본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가게가 아닌 기업이 문제의 중심이었는데 중국의 경우는 많은 가게가 부동산 거품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중국 이야기지만 한국 이야기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주택시장 붕괴가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중국의 소비자 물가 중국의 도시 주택 가격 그렇지만 출구가 있는 거죠 돈을 풀면 되니까 돈을 풀면 케네스 로고프 교수같이 국가 부채에 대한 전문가들은 그게 부정적이지만 이건 이상론이고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돈 풀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당장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하느니 가계부채가 8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당장 여러분들 부채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게 이제 2024년 4월 28일 기사인데 한국이 104.2% 정도 되는 거죠 가장 좁은 의미의 가계부채 전세 보전금 같은 거 포함하지 않았을 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80%를 넘게 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적이 나오네요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4,5년 시차를 두고 국내 경제 성장률의 0.25에서 0.28% 정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가계부채가 널면 3년 오는 시차를 두고 마이너스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얘기 보시게 되면 참 좋은 세상이죠 요즘엔 여행을 직접 가지 않더라도 지구 구석구석을 여러분들 다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녁에 좀 시간을 내가지고 북유럽 사례를 좀 많이 보는데 북유럽을 이제 여행할 그런 기회가 언제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유럽 사례를 이제 보게 되면은 여러분도 한번 다음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영국이고 여기가 노르웨이 노르웨이 한 500만밖에 안 되네요 부자 나라죠 스웨덴이고 핀란드고 여기에 이제 여기에는 덴마크가 있는데 이 페로제도라는 뭐 여러분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덴마크 영의 자치 여러분들 지역입니다 자치 그리고 이제 인구는 한 5만 명 정도가 되는 바로 옆에 이제 아이슬란드가 있고 절의 고도죠 주로 수산업을 해가 먹고 사는 섬들이 아주 많은데 다 여러분들 주요 섬들은 다 해저터널을 뚫어 가지고 이 덴마크 영인 페로제도입니다 f-a-r-o-e 영어를 입력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동영상 콘텐츠를 볼 수가 있죠 풍광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뭐 춥고 바람이 많고 비가 많고 그런 아주 아주 독특한 그런 데를 구경을 했습니다 유튜브가 없는 시절에 났으면 뭐 이런 걸 어떻게 구경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걸 다 본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이런 이제 이게 이제 의회 건물입니다 5만 명이니까 도시국가하고 비슷한 거죠 이게 신색에다가 붉은색 그런 십자가 모양이 그려진 것이 덴마크 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게 한번 다음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구경할 만한 그런 콘텐츠입니다 페로 우리말로는 페로라고 합니다 페로 페로 여기도 이제 여성 숫자가 좀 적어요 한 2천 명 정도가 적어가지고 여기 이제 필리핀 분들이 많이 시집을 와가서 하시네요 현재 한 필리핀 여성분들이 가정을 꾸린 경우가 150명 정도 되는데 필리핀은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굉장히 생활력이 강하고 똑똑하다고 그래요 콘텐츠를 쭉 보다 보면 이제 필리핀 아가씨들이 이제 온라인 같은 걸 연애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자리를 잡는데 아주 뭐 생활력도 강하고 영어도 가능하니까 이 지역이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한 것이 이렇게 절의 고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그런 단백질 섭취 같은 것을 위해 가지고 고래 사냥을 하는 집단적으로 고래 사냥을 하는 마을 전체가 여러분들의 힘을 합쳐서 고래 사냥을 해서 여러분들은 고래고기를 많이 먹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래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지만 페로 제도의 주민들은 그런 고래 포획을 금지하는 그런 국제협약 같은 데는 가입을 안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마을에 있는 배들이 여러분들 때를 모아가지고 이 돌고래죠 돌고래를 파일러트 돌핀이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파일러트 돌핀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파일러트라는 그런 고래 파일러트 고래라고 이렇게 부르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군집 생활 하지 않습니까 돌핀 돌핀은 그 고래를 쫓아가지고 해변가로 몰아 넣으면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칼 같은 걸 가져가지고 고통 없이 그냥 죽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사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잘라가지고 이제 분배를 하는 그런 형식으로 국제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많죠 취재도 많아 비난도 하고 그런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돌고래들이 다 이런 해안간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돌고래를 사냥을 하는 겁니다 이 관련된 기사가 아주 그냥 블러디가 피가 아르는 그런 전통이다 이렇게 잡는 겁니다 1,400마리 돌핀이 죽었다 고래고기를 많이 먹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생활 수준은 굉장히 높은 장소인 같아요 예행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한 의사분이 1980년대부터 이제 이 문제를 추적해왔더라 고래고기 이제 여러분도 아시죠 그런 생태계 가운데서도 생태계의 상위에 있는 그런 물고기 특히 고래 같은 그런 물고기 같은 경우는 수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수원이 중금속에 여러분들 체내에 축적이 돼가지고 사람들 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특히 임산부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페로 아일랜드의 의사분이 고래의 근육이나 폐떼는 돌고래에서 머큘리가 수원이죠 많은 수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많은 수원이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 이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이 페로 제도의 젊은 어머니들은 어머니들이 여러분들 안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먹이사슬 가운데 상청부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에게 수원이나 중금속에 이런 함유량이 많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들었지만 이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도 기사가 많이 나와 있네요 일본은 돌고래고기 허용치 100배 수원검출 이런 기사들이 많네요 그런데 고래고기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즐겨 찾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먹으면 수원종독 같은 걸 굉장히 걱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물론 환경단체 여러분들 주장이지만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조삼념 되게 머리카락을 여러분들 잘라가지고 수원을 조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돌고래든 고래든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수원 등 중금속 때문입니다 수원은 자연계에서 금속수원 무기수원 메틸수원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이 중에 지용성 물질인 메틸수용은 90% 이상의 소화관으로 흡수됩니다 그런데 이 수원 가운데 한 체내에 1년 4개월 정도 체류하는 것이 평균이라고 그런데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축적이 되는 거죠 크고 오래 살면서 먹이사슬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는 고래는 수원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시민단체 시세퍼드 코리아가 밍크코리아 고기를 조사한 바에 제가 한 4, 5년 전에 한 분을 만났더만 그분이 회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이런 물고기 중에서 상류에 있는 그런 회를 좋아하시는데 그분이 언제 건강검진을 받았더만 수원 합류량이 많다는 그런 의사의 조언을 받았고 그다음부터는 그런 회를 안 먹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임신부나 아이는 한 번이라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메틸수원은 태반도 통과할 수 있는데 몸이 작은 태아에게는 작은 양의 힐중수원 농도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내려온 그런 폐로제도에 식습관이 고래고기를 즐겨 먹는 건데 폐로제도 내에서도 젊은 어머니들은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안 먹는 겁니다 엄마 어머니니까 본능적으로 그걸 보호하는 거지 식습관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식습관이 서양 음식에 비해 가지고 한국 음식은 조금 식습관이 좋다고 그러는데 많이 끓이고 이런 거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썩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대개 이제 50대 접어들면 50경 같은 걸 앓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심하게 앓았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뭐 이런 데 심줄에 석회 같은 것이 축적이 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 50경 같은 거를 당연히 사람들이 그냥 나이가 들면 그거는 앓는 병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인들이 겪는 그런 50견도 너무 많은 음식을 끓여서 먹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습관을 의사분들은 식습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식습관을 조금 개선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되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날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곡류 같은 건 날로 먹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50견이 40대 50대가 되면은 50견이라고 부르는 어깨 통증은 대개 근육의 여러분들 석회가 축적이 돼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어깨 통증으로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 어깨의 윗부분이 하얗게 보이며 석회가 쌓여있다는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어깨 석회성 건념. 우리가 50견이 하지만 아마 학문명으로 보면 석회성 건념이라고 부르네요. 이 심출의 칼슘 퇴적분이 이게 대부분 끓여서 먹는 그런 문화권에 대해서는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먹는 거가 계속 먹으니까 식습관이란 부분이 참 중요한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식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뭐 그런 의학 정보를 구하기가 쉬우니까 날걸로 먹을 수 있는 경우는 또 날걸로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음식은 대부분 다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여기 사내아이라는 분이 말씀 잘 하셨네요. 찌지고 볶고 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념 같은 걸 많이 넣고. 그러니까 우리 한 분이 맛있다고 그러네요. 맛있죠. 어쨌든 여러분 다음에 시간 되시면 여기 페로제도에 대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인상적인 그런 건데.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 거의 저물어 드는데 언제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2023년도에는 12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까지 정리정돈한 책이 도둑놈들 시리즈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좀 실상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고 그리고 또 공병호 tv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한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통사를 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책의 역사를 통사로 쓰는 것은 정말 어렵죠. 그래서 신학과 역사학을 겸비한 김동주 교수가 쓴 기독교로 쓰는 세계 역사도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내일은 성탄절이죠. 내일도 뭐 여러분들 방송하겠습니다. 준비해 가지고 매일매일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자체도 여러분들 큰 기쁨이니까 자 그럼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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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